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스터피스 코리아워커스 크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지라고 합니다 해이 깨라 브러드스 프리즘 하드 트레이닝 클래스를 준비할 때 하드 트레이닝답게 그리고 제가 6주라는 시간동안 학생분들을 봐드리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매력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춤을 출 것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해보게끔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춤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춤의 깊이를 올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우러 가야 하고 댄서로서 사람 자체로서의 성장을 하기 위한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프리즘 스튜디오랑 함께 콜라보를 해서 좋았던 건 트레이닝을 주최해 주셨던 분들이 저랑 같이 고민을 해주셨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안녕